2016년 가요계의 키워드로 손꼽히는 분들이죠. 꿈을 이룬 11명의 소녀들입니다. 아이오아이가 들어오고 계시네요. 신백색의 옷을 입고 청사처럼 오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자리해주시고요. 아이오아이는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서 탄생한 걸그룹인데요. 데뷔와 동시에 각종 음악방송과 음악차트를 섞어냈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엣살로비 아이오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오아이에게 이번 마마 참석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마마에 참석한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 저희가 굉장히 참여해보고 싶었던 시상식이었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 일단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무대 잘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들 너무 예쁘신데 의상에 걸맞은 귀여운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귀여운 포즈 하나 둘 셋 아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오늘 아이오아이가 레드카펫을 위해 특별한 무대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무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분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분은 왼쪽입니다. 네 이쪽으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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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